1. 2. 3. 2. 2. 3. 4. 4. 5. 5. 5. 아니 아니 죄송한데 팀원은 좀 제가 팀한테 너무 미안하죠 노말 게임이면 할만한데 팀원은 너무 그 너무 약간 진짜 그 인식이 너무 박혀 있어서 사회적으로 약간 범죄 수준이에요 랭 게임에서 팀원을 박는다? 전판이나 혹은 전전판에 너무 너무 빡치는 일 있어가지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박는거죠 혹시 본인 아니시죠? 오케이 클라스 나 너무라 해냐? 너 지금 나한테 범죄자랑 했냐? 오랜만에 한초 해야겠다 어차피 근데 원래 프로게이머들은 다른 롤방송 잘 안보거든요? 저는 스트리머니까 다른 방송 좀 보는거지 어차피 롤방송 잘 안보세요 어차피 제 그 저의 잘못된 말이 티모를 픽한게 범죄라고 한 잘못된 말이 어차피 그분 귀에 들릴 일은 없어요 수고하세요 범죄자 백번이고도 할 수 있죠? 범죄자 티모 픽하면 범죄자 랭 게임에서 티모를 픽해? 범죄자 클라스 아니 솔직히 죄송한데 물론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되지만 티모를 픽하는거는 랭 게임에서 티모를 픽하는거는 범죄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이 90% 이상일걸요? 물론 10%의 그런 의견을 나머지 10%분들의 의견을 무시하면 안되지만 저는 90%에 속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의사 는 표현할 수 있어요 범죄자 티모를 픽하네 범죄자 끝 백번이고도 할 수 있죠? 티모 픽하지 마세요 랭 게임에서 나쁜 행동이니까 티모가 좋은 캐릭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없죠 예를들어 여러분들이 아 그러면 딱 이렇게 정하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랭 게임에서 랭 게임에 딱 걸렸어요 근데 탑이야 일단 뭐 일단 티모 쓴다고 하면은 탑이 가장 가능성 높겠죠 탑이야 근데 이 판을 이기면 누가 와가지고 어 야 이 판 이기면 내가 5만원 줄게 아 진짜 5만원 줄게 이랬는데 어 아 그럼 티모 해야겠다 절대 그럴 일 없죠 어 뭐하지? 킹호카이 할까? 아 킹호카이? 아닌데 잡블 할까? 럼블? 그냥 다 태워버릴까? 이런 생각하지 누가 어 티모 해야지? 이런 생각 절대 안하죠 수고하세요 범죄에요 티모 픽하면 진심이 안 느꼈네요 범죄자 뒤에 테크닉이 붙어서 말해주세요 안되요 안되요 그거는 그건 안돼요 week 넌 지금 난세에 범죄자랑 이입 너 지금 난세 범죄자랑 이입 야 ㄴㄴㄹ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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